하나님의 말씀은 사대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 주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냐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이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비라고 안디옥에 내어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쓰레기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표봉길 권사님 남편, 표기봉 목사님, 표영철 집사의 부친 되시는 표기봉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향년 82세로 소천하셔서 장례식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가주장의사에서 저녁 7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로스일스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 장례 일정이 잡히는 관계로 우리 구역장 모임이 일정이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목요일 대신 오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이번 주 목요일 말고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다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있는 구역장 공과 준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을 이방의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회의를 열고 거기에서 도달한 결론을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낼 때 그것을 오늘날과 같은 우편 통신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당시에는 사적인 사신들을 메신저들을 보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교회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을 추가로 메신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죠. 누구였습니까?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유다와 신라.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신라가 나중에 사도바울과 함께 곳곳을 다니며 보물 전파하고 또 여러 서신들을 쓸 때 그 서신이 공동기록자로 바울과 신라의 이름이 짝을 이르듯 나타나고 있었던 바로 그 신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바로 이를 감당할 사명을 받아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또 바사바라는 이름이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편지로 그 회의 결론을 이방인교회에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요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아류로서 한 구석에만 매일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보험의 진리가 전파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던 이 결정을 이방교회에 전하는 데 있어서 두 미디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편지입니다. 지금도 사람과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가 되죠. 직접 낯과 낯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험을 전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편지를 쓰는 것. 요즘은 옛날처럼 편지나 또는 이런 우편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이메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10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메일 보내시고 또 텍스트 메시지 보내시고 그래서 밥 먹었냐 이런 것만 묻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하시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셔서 은혜받은 말씀 있으시면 그 말씀 성경 찾으셔서 copy and paste 해서 샌드하시면 간단하게 자녀가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한꺼번에 보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과 텍스트 메시지를 잘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혀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두 가지를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텅과 펜을 통해서 우리 혀와 손의 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죠. 그 편지의 내용이 28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냐는 것이 간 줄 알았노니 여기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뭘 가리킬까요? 우리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죠. 지금도 온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두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제 종말에 가서 예수리스도께서 제림하시고 인류 역사가 이제 마감이 될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 샘물을 전달하는 두 주체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많은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지금 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초청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뭘 가르친다고요? 이때 신부는 교회를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는 두 주체는 바로 성령과 교회라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또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오라고 갑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을 할 존재는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않냐는 것이 간 줄 알았느니 이 요긴한 것들이 몇 가지였었죠? 몇 가지였었습니까? 네 가지였었잖아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냐는 것이 간 줄 알았다. 어떤 짐을 말하죠? 어떤 짐을 말합니까? 율법 준수의 짐, 할래 받음의 짐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세파 출신의 믿는 자들이 율법의 의식,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주의 의식을 갖고 이방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할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할래는 율법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할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우리랑 상의도 없이 튀어나가가지고 온 이방세계를 다니면서 엉뚱한 복음을 잘못 가르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런 다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당신들에게 주지 않냐는 것이 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29절에 그 네 가지가 나오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네 가지 요긴한 것, 그러나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도 무슨 아닙니까? 무슨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또한의 이 네 가지를 조심하며 살면 잘 될 거다 그 네 가지 내용은 종교적인 것, 우상숭배, 도덕적인 것, 음행, 위생적인 것 그리고 건덕을 위해서 주어진 네 가지 요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몸매워 죽인 것이나 피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상숭배의 문제하고 음행의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거라고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 우상은 요즘도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죠. 무엇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탐심, 어떤 탐심인가? 무력이든 유격이든 명예욕이든 권세욕이든 내 마음에 품고 사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리고 그 탐심과 음행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당부를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우상과 음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 요한일서 5장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신약성경 393면이죠. 신약성경 393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무엇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에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욕망에 휘둘리게 만드는 모든 우상, 모든 음행으로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라. 세상에 여러분 욕이 지는 지에 맴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블랙홀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경은 우리에게 그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이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누구도 그 욕과 시험이 그 자장권 내에서 그것이 끌어당기는 자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라. 자문 5장 8절에 보면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문 5장 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 5장 8절 말씀. 자문 5장 8절 말씀은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구약성경 915면. 자문 5장 8절 말씀. 자문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상 집에서 음행이 집에서 아예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내가 다니는 길을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우상으로부터 그 음행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살라. 이러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사는데도 그 우상이 그 음행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또다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치게 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가까이 다가오는 그 우상을 그 음행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대적하셔야 합니다. 야호서 4장 7절 말씀에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우상과 음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 내게 시험이 다가와서 간악한 마귀가 나를 속이고 나를 그 죄악에 사로잡히게 하려 할 때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이 필요 조건입니다. 의상과 음행을 극복하는 필요 조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오면 대적하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필요 조건은 있는데 이제 충분 조건이 갖춰져서 필요 충분 조건이 완결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었던 10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상과 음행을 극복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854면 10편 73편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조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요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사는 삶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사는 삶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성결의 능력을 받아 사는 길 그것이 우상과 음행을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쟤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야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아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에 있는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